4장 포로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옛 원수들이 들었다. 그들은 수룩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도 당신들의 건축을 돕겠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소.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도니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온 뒤로 줄곧 그분께 제사를 드렸소. 수룩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럴 수 없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성전 건축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오.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일을 위해 명령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백성의 의지를 꺾기 위해 심지어 선전 요원들까지 고용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위기관뿐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까지 약 15년 동안 그러기를 계속했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자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다. 그 후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비슬람, 미드르닷, 다브엘과 그들의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 일로 편지를 썼다. 편지는 아람어로 쓴 뒤 번역했다. 다음은 아람어로 된 것이다. 사령관 루음과 서기관 심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음과 같이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다. 사령관 루음과 서기관 심세가 다른 동료들과 뜻을 합하여 아랩니다. 저희 동료들은 재판관과 관리들로서 트리폴리스와 페르시아와 아렉과 바빌론에서 온 사람과 수사의 엘람 사람과 그 밖에 위대하고 존귀하신 오스납발께서 사마리아 성과 유포라테스 건너편 땅에 이주 정착시킨 모든 사람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다. 유포라테스 건너편 땅에서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께 아랩니다. 왕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 살다가 저희가 사는 이곳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음을 왕께 아랩니다. 그들은 기초를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공사로 분주합니다. 일단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은 조공이나 조세나 세금을 더 이상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 왕의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왕의 충복인 저희는 왕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전합니다. 선왕들의 공중실록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읍은 반역을 일삼던 성읍 이후 여러 왕들과 지역의 눈에 가시였으며 소료와 반역의 역사적 중심지입니다. 이 성읍이 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복원되면 유포라테스 건너편 땅에는 왕의 소유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왕은 사령관 루흠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포라테스 건너편 땅에 사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답신을 보냈다. 너희의 평안을 빈다. 너희가 보낸 편지를 번역하여 내 앞에서 읽게 했다. 실록을 살펴보니 과연 그 성읍은 여러 차례 왕들에게 반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곳에서 반역은 흔한 일이다. 알아보니 그 땅에도 과거의 강한 왕들이 제법 있어 유포라테스 건너편을 지배하며 조세와 조공과 세금을 거두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공사를 즉시 중단하게 하여라. 내 명령이 없는 한 그 성읍의 재건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여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여라. 그들이 입힌 해는 과거로 족하다.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달려가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중단되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그 상태로 있었다.